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오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오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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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때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더 큰 소리로 찬양할까요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이 차장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한 장면을 늘 떠올리게 되죠 우물가에서 주님께 물을 구하였던 그 여인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그 여인처럼 정말 사실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지 못한 우리 안의 더러움과 죄악들이 있죠 우리는 그 여인을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하죠 우물가에 여인이 구했던 것처럼 그는 내가 목마르지 다시는 이곳에 와서 물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사실은 그렇게 주님께 얘기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생수를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그에게 주셨죠 우리도 어쩌면 사실 하나님께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이제는 헛된 것들을 이제 그만 구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참 짧고 짧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말 중요한 것 귀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 앞에 강구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앞에 잠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한번 간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지 하님 아버지 우물과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생명수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분 앞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가 누구인지 모른지 우리 예수님께 헛된 것들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헛된 것들 중요치 않은 것들을 우리가 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그 생명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주님 앞에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가 참된 은혜를 참된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우리는 어쩌면 그 물가의 여인처럼 사마리아의 그 여인처럼 어리석고 부패하고 죄악된 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난 이후에 그가 북거름을 떨치고 자신의 동네에 가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맺혔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앞에 나아가길 수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시 여호와게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려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려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그 손못자국 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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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널 지키려 인도하시리 기도하시리 그 손못 자극 만져라 우리 더 큰 소리를 너의 최악의 짐 너의 최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극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극 만져라 그 손못 자극 만져라 그 손못 자극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극 만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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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